영국 스카이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최근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생전 인터뷰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. 지난 2020년 2월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발리는 서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례적인 춤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또 영국 런던에 사는 부패한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을 돕고 있다며 푸틴 정권의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나발리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사람은 유럽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자유로운 조국의 모습을 꿈꾸기도 했습니다. 스카이뉴스가 방영한 이 인터뷰는 메슈손 감독의 미방영 다큐멘터리 애프터 더 폴의 일부로 촬영됐습니다.